나 안 먹고 차도 넘기보자고 예덕나무 요거이 혈압에도 좋단다 그니까 술 먹지 말고 요는 해줄게 묵어라잉 큰아들님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든든한 것밖에 없던 게 무엇이 좋기는 것이오 손 이렇게 이따 같다 잘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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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주 근데 옛날 말이 부모가 온 여자 노릇을 해야 자식은 반 여자 노릇을 한다더라 부모 공으로도 잘 들을테게 이렇게 공력으로 해서 준디 불 떼갖고 내 운디 이렇게 불 떼갖고 퍽퍽 데려갖고 좋다고 하면 아마 아직 죽어도 해 부모들은 힘들고 죽어도 한다고 너도 자식 키와봤으니까 부모 마음 알테지 불 떼갖고 손님 오우 몇뒤 많이 잡어 왔다 못 안 잡고 잘라 왔다 따라오냐 예 고음이 바쁜데 너나 한가면 바쁜데 이라고 그래도 와야지 한 번 와야지. 내는 뭐 딸려온 길이.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집에 있는 거 가깝대. 오니 오네. 8일간 있었어. 큰딸, 네 얼굴만 베져도 좋다. 이쁜 사람 어디가 있을까? 이쁜 사람 어디가 있을까? 이쁜 게 그렇게 좋아 죽겠나 보지? 저기 성님도 오랜만이라 반가운 같다. 살만 사람이라 못 온다고 잘해. 그런데 오늘 와갖고 영광이 반갑다. 가깝고도 멀어. 안 올게. 내가 언제 자주 안 없디야 어제. 거짓말 안 못 봐라. 많아 자주 오면 절대로. 서운할 때 많아. 우리 큰동소는 여기 마산 보니까 딸이 둘이나 있어. 그런데 겁나 둘이 자주 오더라고. 조아뵈더라. 조아뵙디다 야. 여기 진짜 딱 여기 아슴 깼어. 아슴 깼어. 여기 툰집하자 떡방이깐에서 떡도잔 해주라고 해요. 나보다 거기 밥도잔 찍어. 떡방이 맛있다고. 밥도잔 찍어. 떡방이, 떡방이깐이 떡 맛있게 한다고. 그러니깐 나는 이제 성가시지. 우리 딸 좀 배워줄까? 셋째 딸 좀 보시오. 형이 나는 둘이 했냐? 응. 애비찰려. 애비찰려. 어따 오메. 아무튼 되게 보기 좋아. 이뻐. 응. 이 귀여운 거 봐라. 근데 울퉁거든. 요거. 둘이 닮아갖고 이쁘다. 응. 채은이 신랑 이쁘다. 응. 차가게 잘 살아라. 복있게 잘 살아라. 따님 여우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겁나 좋습니다. 이거 졸링이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인혁이 딸 여우고 오라마. 우리 엄마도 이랬겠다. 이렇게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이. 서운한 거 없어. 나는 마삼에다 여웠어도. 서운했어. 서운한 거 없던데. 사고가 이랬 때다. 재앙 왔다가 감시로. 빙모님 나도. 남 못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러더만 그 말에 딱 안심이 되더라고. 자기 옆에다 나도 일을 해. 우리 자식들도 여자지만. 내가 사이랑 며느리들을. 정말로 잘하겄어. 아들말로 뵙고 나가야지. 그랑께 웃고 살아. 입듯이 심해갖고. 난 아들인데 내가. 복있어라. 이렇게 째까래갖고. 혹은요. 귓대가 째깍 달려서. 우리 엄매가 복있어. 여기 확장 보시고. 이렇게. 호기있어갖고. 여기 있단 말이야. 요. 요. 호기 달려갖고. 호기 때문에 살아. 호기요. 그한테 홍례란게 이름이. 박홍례. 앞이 이거 복옥이지. 그랑께 이렇게. 며느리도 잘 얻어두고. 사고도 잘 얻어두었다니까. 살려봐. 바닥에 이제 우세합니다. 어머님만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생각나세요? 너무 자린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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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셨는데요? 자린고비가 뭔 말이야. 꼬부박하고. 너무 짜고. 앙소금이다고. 어느 정도 셨는데요? 다. 네. 나. 나.